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그래도 이렇게 이제 송년회 모임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멀리서 박세를 좋아하시는 지이 팬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가수분도 많이 오셨고 오늘 합동 결혼식이 아니지? 합동으로 만나가지고 공연하고 소녀를 하는데 아니 너네도 안했는데 잘 울퉁을 잃어봐야 돼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사실 제가 공연하려고 음악을 끄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시고 박세를 공연할 때마다 우리 감독님과 같이 오셔서 이렇게 참 알려주고 띄워주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이런 거 잊지 않고 끝까지 조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꾸백꾸백 인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 잘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고객지점공 2-3번에 가면 저번에 한 5백년이 있습니다. 한 5백년 끝나고 나면 청학동 훈장날이라고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백년하고 있으면 뭐 어때요? 대충 그 뭐지? 벌 먹고 살다가 갈대 건강하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거 누구 죽겠다. 이거 왜 된다 해야 되나? 여기다 꼽고 해야 된다. 그래도 아니 아까는 처음에 와서 내가 은정 은정하고 돌아다니까 돈 없어 보였지요? 이제 돈 머리에다 꼽으니까 돈 있어 보이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생각이 틀려요. 이게 넘어질 줄 모르니까 일단 이 책임도 좀 챙겨놓고 해야 되겠다. 예. 예. 됐습니까? 예. 저는 사실 우리 가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너무 더 뱃속까지 하고 끝까지 하다가 이제 고객들 가라 했는데 그 하루 변경 있습니까? 예. 하루 변경 다음에 보면 최학동 훈장날이 또 있지. 예. 그 끝나고 나면 그 최학동 훈장날이까지 같이 한번 갑니다. 자 즐거운 시간으로 디스코로 노래 부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슴에 묻는 이런 공연으로 어? 예. 이쪽이 내 자리가 아니고 원래 나는 이쪽부터 나는 걸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어? 뭘 뭘 똥 물똥 쳐다보여? 박수를 한 번 주시죠. 자 이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yep panel 5 Voyager 5 거 5 8 그리고 꽃많은 우리 나네 우리 나네 그렇지 더럽고 나네 한 5개 년이 살자는데 우리 나네 한 5개 년이 살자 고정심 얻고 여러분 박수 얻어서 박수하고 축하 오늘의 음식들은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위하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못난 가슴이 안 그래도 우리도 찬양하고 박수하고 축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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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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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갑시다 자 또 울장 나니 한 번 더 갑시다 그치고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이 박수 많이 치고 진짜 공연하고 싶다. 진짜. 가수님 이거 언제 보인다요? 이쪽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한데 건강을 쓰죠. 150살까지 건강을 쓰죠. 살아만 건강하게 살아돼. 15살 살다가 죽을려고 150살 되려면 목매 죽는 지켜줄게.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만. 자, 참고. 가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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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맘에 낀 신갈로 우리 함께 살다시니 잘 먹기거나 내 접시한 젊흥분부터 지으신가 성도 성들 세상 사기 나를 구워 입을 때가 마음을 멈추지 말려 우리 함께 살아가시 사랑해요 또는 흠자 시국적인 목욕으로 지어난다 이 악모를 바람회의 시원시 바람회의 시원시 예수님 예수님 형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땀을 이용하니까 낯설어 어머니 노래 메꿍하고 가수분들은 노래를 다 쓴 곳이 해도 땀이 아닌가에 썩은 새끼 지랄을 내 남자는 여자랑 물이 많으면 좋다고 우리 엄마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물로 생각하는 거야 물이 많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언제 잘 모르겄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거 방수 부모님 저 시리 있으신가요? 시리 한번 내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줘야돼 그건 이제 내가 골창에서 하세요 끝나고 1번입니다 1번 그 음악만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김연 가수들 골창에서 오세요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자 남자세 반투만 하자 골창수 가자 골창수 고맙 ihne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고맙습니다 그 업체드 者 Pier Sant 어머도 길이 없어서 아름다운 내 꿈의 고향을 벗겨있어서 이를 그릴게요 전사해줘서 우리 긴고머리가 피해된 날 봉합성 바쁨 서울도 봉합성 위여 멋져서 사뭇한 마음이 잘 깨지는 듯한 생일이 없어 좋았다고 웃고 상했다고 참아도 깊이 웃기 밖에도 웃는 거랑 속에 써붙어다 나보다 더 웃는 거랑 속에 써붙어다 그리운 내 고향이 동해서도 불편해 볼 때 정상의 고소에 정상의 고향이 전부의 여행이 맨날 보나 섬타도 서울로 바라마 세상에 있는 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조금 하려 해가지고 쓸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옆에 양사이드에 예쁜 아가씨들이 두 명이 지금 시일 막았잖아요 오늘 남자 하나 생기면 시일 간다고 좀 따라왔어요 내가 혼자 노래하면은 나 시일 갈라고 목소리 한번 들려주려고 했더니 노라보이 먼저 한다고 그럴까봐서 내가 노래 한 번만 하고 각자 노래 한 번만 하고 별 말씀을 줬겄지요 그렇지 그렇지 복불량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믿으면 뜻이 없어 이 사람 자고 가네 부부지가네 칼라모도 심상해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월 20일 날 종합비디에 녹화가 들어갑니다 음반 취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획은 광대를 내가 갔으니까 나한테 지기고 그건 14년 때였습니다 발표할 때가 근데 요즘 미스타미스타를 불러서 지금 또 1월 20일에 제가 또 취입을 또 합니다 신곡을 하나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신곡 근데 가사를 다 다 못 읽었어요 대가리가 똘대가리야 돼가지고 또 아침에 이라니까 침배라 그래야 돼 뭐다 무슨 침배야 하긴가네 세상에 사랑침배 와 버린다 근데 사랑침배는 고치지 마세요 사랑침배가 걸리면 절대 동원에 고치면 안 돼요 사랑침배는 아침에 하고 이점 못 먹고 정신에 또 하고 이점 못 먹고 또 저녁에 하고 이점 보니까 사랑침배를 고치면 안 돼 자 이번에 나는 부은아 예 자 우리 연관장으로 한 번 치면서 예 한 번 갑시다 으쇼 으 세 세 세 세 세 세 아 그래서 아까는 시대 아니에요 아 영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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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하는거 저녁에 공예하는거 같지 우리 영심하겠지 영심하겠 우리 좀 이따 갈거야 너로 같이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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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uma cd를 집에서 올 때 changed cd통에 다른 cd가 들어있었네 영금을 찍혼뿐 자 그러면은 다른 노래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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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면은 여기 엔프리스 한국만 더 찾아주세요.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 보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가요. 한국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가요. 1-3번을 남겹니까? 아 그럼 내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말고 제 곡의 지제도 있네요. 고기 지제도 있네요. 좀 뜸을 비교하고 그러고 약간 내 옷이 저기 쪽지 있어요. 이 광대라고 있어요. 이런 자식인 것 같아요. 저기 쪽지 조금만 가. 빨리 줘봐. 네, 네. 이거 한번 들어가고. 저기 쪽지 조금만 가려있어요. 사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 전체 조금만 가있어요. 자,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총이 들어왔어요. 그 노래 찾으려고 그래요. 이 노래가 영어의 글짜리 대학과 삭 힘들어요. 예. 이 고개를. 예. 많이 났다. 2-3번에 들어가고 한 명씩 가서 3개가 보고 간대 있네요. 2-3번. 어? 아, 양념아 가만히 있어. 2-3번. 뭐, 꼬당이 안 나지. 장면이 안 되겠다. 2-3번. 또 20번 먹어. 몇 간도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이제 와가지고. 3-2번. 자, 고개 뚬 어딨어. 2-3번. 2-3. 고개 뚬 늘려줍니다. 2-3. 또 어떻게 한 번, 이렇게 되겠습니까? 강대. 네, 강대 한 번 들어왔습니다. 네, 찬다고 좀 힘드네요. 네. 지금 14년을 발표했는 법 재단에 강대 한번 가겠습니다. 어르신, 박수 한 주세요. 네, 잔다고. 아이고, 피곤하시므로 박수 한게요. 남들이야, 즐거워서 얼굴을 치고 모두들 신이 나서 손을 아프지마 남들 아픈 사이로 좋지만 어떤 예전의 엉덩이 아프지마 아프지마 장면에 사이로 아픈 사이로 변둘 엉덩이 사이로 눈빛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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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diaei. 안녕. 안녕. žl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빨리하고 나가야 여러분이 노래하고 그냥 디스플로 추고 막 시간이 많아져요 우리가 너무 시간장하고 우리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시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빨리 빨리하고 왜인데? 그 노래를 빨리 말하자면 반짝땅 갈게 전파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승부라고 합니다 오늘 박근혜 당장님이 좋은 성년회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저도 칠이 가까워요 저 안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당장은 그냥 각설이 박근혜 당장은 아닌데도 꼭 그렇습니다 네? 채우라고요? 누가 2만원만 더 주세요 5만원 채우라는데요 기량인걸 채워주지구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각설이가 아닌 저도 외출복을 입고 몸 한번 나들이 해봤어요 괜찮은가요? 괜찮은거 노래 한거 저쪽으로 올려드릴게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 존나 여권이 인기가 이런 인기에서 타라든지 모르겠네요 저도 노래는 세월한건 몰라요 그래서 아프면 싫어요 많이 있을게 싫어요 아무거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하나 하나도 슛 슛 슛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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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열심히 할게요 슛 슛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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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이 따로 혼자서 허기살자고 사랑단지로 다녀갈래요 내 옷에 흡입할 때 바다나는 고마워 나는 있을듯 고객님과 내리고 가게 나라리에 맘에 가려고요 나라라 홀로들 이리 가려고요 다는 멍냄한 벽에 핫의 이쁘지의 고개니만 헬리콜 달리 다는 따뜻한 이겨날라 잘해요! 괜찮았어요? 네! 저는 우리 마페로 한국만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단독님한테 말 그대로 다시 넘겨 드릴게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다. 근데 이제 어찌 됐나 모르겠네. 이제 한국만 할까? 내가? 오늘 한국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국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빠야 참 한국이다. 한국하면 다시 뭐 가더라? 나는 한국만 할까? 한국이요? 안그러면 맞아. 그래도 오늘 사실 여러분이 유행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최리 가수님이 오기로 했는데 시간 속은 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사랑아 영원 한 곡 정도 불러줘야 될 게 안되냐? 왜 그러냐면 너무 유명하신 감독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랑아 우리 야수는 야수 대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랑아 남자에서 함께 만나주세요. 분사랑아 감독! 2 3 2 3 3 4 4 4 5 5 5 5 5 5 6 5 7 7 5 5 5 5 6 7 7 8 7 9 10 10 10 11 11 12 11 11 11 12 12 13 14 15 15 16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